미친놈 미친놈 그래 니가 바로 미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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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내가 바로 미친놈 미친놈도 미친놈 우린 니 구역의 미친놈 흥치 말고 두둥치 두둥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정글리입니다. 여러분 3월 19일에 땅텐놈! 궁금해 파트원 공연 다들 아시죠? 저와 함께 즐기러 왔어요! 리허ven 밝은 맘에 나에 초바린 의석 들을 써 너의 음식 말고 두둥치 아 찌개 fi